1. 2. 1. 2. 아프지? 나 공개가 엄청나. 나 노래 안 했어. 아이씨. 나이스. 6월 2일에 시작했습니다. 11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. 뭐에요? 수강입니다 수강입니다 아, 수강입니다 아아... 신난다 미쳤냐 생활종원이었다 아 재밌는데? 이렇게 뒤집어 오랜만에 머리가 뒤집어 일려!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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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이형 이형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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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흐흐흪 흐흐흫 승수연수 그녀 대 CA 저런 정기 흐흐흐흐 거롯이 닦아 일나사랑 너들은 응 이상했지만 그치 그나마 얼굴이 아까들로 키사 예? 아 아니요. 조금만에 나갔어요. 정수기? 그래요? 뭐해요? 그거 비용하고 그거 그거 전에 하나 바꿀게 공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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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면 되지 통장하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정숙이 있잖아 정숙이가 옛날에 우리 대표 강릴충 통장에서 돈 잡고 가니까 내가 들어왔더라고 그래 그 위에 보면 메일 주소랑 가있어 통장 4분하고 4분 등록증 그래서 메일로 보내줘 어 보내고 난 문자 보내줘 응 어 악 으 으 으 렛츠다 마지막도 일 thats의 안 불안해 다른